소중한 나 광우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또 어떤 불심이 깊으신 거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편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제자랑이 많아가지고 이거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께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불자 원각이라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스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앞으로의 불교 수행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기에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스님께서 계시는 화개사를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함께 보낸 책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수행과 설법으로 바쁘신 스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 대신 편지로 인사를 드립니다 스님을 처음 뵌 건 작년 BTN 소나무에서 스님의 법문을 우연히 듣게 된 이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초보 불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스님의 법문에 매료되어 출퇴근 시 오며 가며 지난 방송 보기를 통해 소나무 프로그램의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님의 다른 법문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게 되었고 무상사 열린법회의 법문과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금강겸 법문도 보게 되었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불교의 기초교리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 무상사 열린법회를 통해서는 공덕을 쌓고 기도를 통해 업장을 녹여 운명을 바꾸는 지혜를 배웠으며 금강경 법문을 통해서는 무집착과 무화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고 참회하며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불교 수행의 목표와 방법을 결정하는데 스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 운명을 바꾸는 법 요범사훈을 열 번 이상 읽어라 말법시대 중생에게는 연불에서 극락 가는 게 최고의 수행이다 라고도 하셨고 전공스님에 대해 찬탄하신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의 가르침대로 요범사훈을 여러 번 읽고 정토에 대한 법문과 경전을 읽으며 전공스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의 배움의 과정을 통해 저는 아미타불 명호를 친명하여 극락 왕생하는 것이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고 매일 목표를 정해 연불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철야 연불을 하고 무량수경을 독송하여 믿음과 발언을 키울 수 있도록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전공 큰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발보리심 이량 전념 아미타불이 현재 저의 수행 강령이 되었고 이번 생에 반드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광우스님입니다 스님의 법문이 없었다면 인과를 깊이 믿지 못했을 것이고 무집차게 소중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며 아직도 불교 수행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스님의 법문이 저를 전공스님과 정토로 이끌어주어 이제는 믿음을 키우며 일념으로 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우스님 스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제가 읽은 책 중에 정토와 아미타불의 서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책 몇 권을 같이 보냅니다 특히 친문기는 전공 큰스님께서 무량수경을 요예하신 내용으로 무량수경 해설서의 총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넓고 깊습니다 혹시 읽으셨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판매하는 책이 아니기에 몇 권을 동봉하니 스님도 소장하시고 주변에 심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나눠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이번에 정법염처경을 중심으로 육도윤회와 인과에 대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법보시용으로 제작된 책을 몇 권 보내니 인연 있는 주변 불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읽으신 분들이 유네의 무상함과 괴로움을 알고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책이 더 필요하시면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요청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위로는 광호스님을 포함한 삼보의 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고통 속의 중생을 구제하고자 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끌어 주셨듯 앞으로도 많은 중생들을 불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제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님의 지혜의 말씀이 세상 속으로 널리 널리 퍼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나무 아미 다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내용이 참 좋죠? 약간 중간중간에 저를 너무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서 읽으면서도 제가 좀 부끄러웠는데 제가 겸손의 아이콘 아닙니까? 어쨌거나 일단 소나무 법문을 통해서 우리 법명이 원가학이시래요 우리 원가 거사님께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큰 신심을 내셨다는 이 편지글을 보고 제가 너무나 기쁘고 그날 정말 제가 이 BTN에 나와서 이렇게 법문을 한 것이 너무나 보람되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많은 불자님들도 불법에 대해서 큰 신심을 일으키셔서 다 함께 해탈과 열반의 궁극의 행복을 증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편지 글 제가 읽어드린 거 귀담아서 잘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물어봐도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 소나무 법문을 듣다가 이제 뭐 유튜브에서 금강경 법문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제가 아마 법문 중간중간에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범사훈이라는 그 이제 책이 있는데 명나라 때 원앙이라는 선비가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중간중간 했었습니다 평소에도 불자분들에게 그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대만이나 중국 불교에서는 이 요범사훈이라는 책을 불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복한 운명을 타고났던 원황이라는 선비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요범사훈이라는 명나라 때 만들어졌으니까 오래전에 한 몇백년 전에 지어진 책이잖아요 그걸 현대사람들에 맞게 그 요범사훈이라는 책을 해설하신 분이 저 대만의 전공법사라는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전공법사라는 스님의 이야기를 제가 소나무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분의 이제 전공법사라는 그분의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이 원가 편지를 보내주신 원가 거사님께서 이제 요새 열심히 염불하고 다음 생의 극랑왕생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잘 닦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전공법사 대만의 전공법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우리 불자들이 귀담아서 그 전공법사님의 어떤 살아오신 삶을 우리가 좀 배우고 또 충분히 우리가 모범으로 삼기에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 대만의 전공법사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대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공법사 이 전공스님께서는 1927년생이시래요 1927년생이면 지금 거의 90이 넘으셨죠 9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중국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20대 초반에 대만으로 넘어오셔서 현재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널리 우리 불자들에게 불법을 설하고 계시는 그런 어른 스님이십니다 이 전공스님께서 이제 중국에서 출생을 하셨지만 20대 초반에 대만으로 이주를 하십니다 이 전공법사 스님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총명하셨대요 머리가 아주 총명하셨는데 좀 전생에 보시공덕을 안 지었는지 집안이 엄청나게 가난했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정규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중졸, 중학교 겨우 졸업하고 중졸에서 정규교육 학력을 마치게 되었는데 워낙 머리가 총명하시니까 학력은, 정식 학력은 중졸이지만 당신이 개인적으로 독학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특히 그 한문 서당식 교육으로 이렇게 옛날 고전들을 또 잘 보셨나 봐요 이분께서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대만으로 넘어오시고 한 26살이 되었을 때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된 게 젊어서 뭐 안 한 거다? 공부 안 한 거다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어르신들께서 못 놀아서 하니다라는 분들은 좀 드물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못 놀아본 게 하니다라는 분들은 간혹 계시긴 한데 그런 분들은 좀 드무시고 항상 이제 자손들 보면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제일 후회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예외가 있는 게 그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은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 못 놀아본 게 하니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네 이제 뭐 그런 천재 말은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 없고요 우리 수진에서 봤을 때는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젊었을 때 공부 안 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 근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좋은 시기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전공법사께서도 출가하기 전에 26살 때 너무 공부 가고 싶은데 집안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고민 고민하다가 이분이 대만대학교에 당시 대만대학교에 방동미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름이 방동미예요 남자분이십니다 이 방동미 교수가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대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또 다행히 이 방동미 교수가 중국에서 자기 고향하고 가까운 그런 어떤 동양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고향하고 좀 가까운 쪽에 사시던 분이라서 또 중국인들은 그 지형 같은 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만대학교에 방동미 철학 교수님한테 이천자, 한자 이천자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대요 여러분 아시는 한문이 몇 자예요? 그냥 웃지요 근데 이제 전공법사님은 몇 개 자로? 이천자를 한자 이천자로 편지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써서 제가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면 제가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대만대학교에 가서 끝에 앉아서 청강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청강생이라고 있잖아요 청강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철학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정성껏 써서 보냈는데 일주일 후에 회신이 왔대요 그래서 직접 한번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왔답니다 집을 한번 찾아오시오 얼굴 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전공법사가 방동미 교수를 다 만난데 교수님이 이제 편지를 자기가 받은 편지를 앞에다 딱 두면서 이거 솔직히 누가 쓴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전공법사가 제가 썼습니다 아니라고 문장이 너무나 뛰어나서 중절 수준이 쓸 정도가 아니라고 지금 대만의 대학생들도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없다고 너무나 문장을 잘 써서 이거 진짜 당신이 쓴 거냐고 이거 제가 쓴 겁니다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더니 방동미 교수가 그런데 청강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좀 듣는 게 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공법사가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더니 방동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금은 학생이 학생 같지 않고 선생이 선생 같지 않아서 학교가 다 쓰레기통이 돼버렸다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대학교에 와서 청강을 해봤자 오히려 실망만 커질 수 있다고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시간 철학개론을 내가 개인교습을 해주겠다 일주일 한 번씩 일요일 날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개인교습을 받아라 이러더래요 이건 대단한 거죠 대만에서 최고가는 철학자가 일주일 한 번씩 공짜로 두 시간을 개인교습을 해주겠다 개인과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동미 교수도 그 편지를 딱 보고 또 이제 사람을 본 뒤에 딱 알아본 거겠죠 아 이 청년이 인재다 내가 한 번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내가 키워볼 만하겠다 뭔가 서로 마음으로 통한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수님 집에 찾아가서 두 시간씩 철학개론을 배웠대요 그렇게 이제 1년을 배웠답니다 1년은 이제 정성껏 배웠는데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마지막 배운 게 불교 철학을 배웠대요 그래서 불교 철학을 배우면서 이 방동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철학 중에 세 개를 통틀어서 철학 중에 최고의 철학은 불교다라고 가르쳐주더래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은 불교고 불교 중에서도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도 화음경이라는 경전이 있다 화음경이 불교 철학 중에 최고봉이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세계 철학 중에서 최고의 철학은 뭐다? 불교고 불교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 최고의 철학이 뭐다? 화음경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줬답니다 중간에 잘라먹지 마세요 중간에 잘라먹지 말고 들은 대로 얘기하세요 잘하셨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 전공법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불교를 미신이라고 생각했대요 불교는 그 나이 많은 할머니들 향꽂고 손바닥 비비는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스승으로 섬기는 대만 최고의 철학자가 불교야말로 최고의 철학이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어쨌거나 이제 26살에 방동미 교수 아래에서 1년 동안 이제 철학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내가 불교를 공부해봐야겠다 내가 진지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봐야겠다 얼마나 대단한 가르침이길래 우리 방동미 교수님이 철학 중에 불교 철학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래서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아주 큰 스님 밑에서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을 얻게 됩니다 만나게 된 큰 스님이 청나라라고 아시죠 청나라가 밀교, 불교 중에 밀교라는 종파가 있어요 밀교의 큰 스님이 국사로 모셨거든요 국사, 나라의 스승 근데 청나라가 이제 나중에 망해버리잖아요 청나라의 마지막 국사였던 장가대사 이름이 장가예요 장가대사라는 큰 스님 청나라의 마지막 국사였던 이 장가스님 밑에서 불교 공부를 3년 동안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장가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장가스님이 티베트 밀교에 대가셨대요 티베트 밀교의 고승이셨는데 이 장가대사 밑에서 3년 동안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데 밀교는 안 가르쳐 주셨대요 왜 밀교를 안 가르쳐 주셨냐면 밀교가 말 그대로 비밀스러운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밀교의 대표적인 불상 중에 밀교를 상징하는 불상 중에 이렇게 부처님이 참선 자세로 앉아 계시면 그 위에 허리가 콜라병 있죠 허리가 콜라병처럼 생긴 여자가 참선하고 있는 부처님 무릎 위에 올라서 목을 껴안고 뽀뽀하려는 불상이 있어요 이거 유명한 불상인데 못 보셨나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음탕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음란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거기에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해서 밀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장가대사가 전공법사에게는 밀교를 안 가르쳐 주셨대요 왜냐하면 아까 불상 이상한 불상 얘기를 했듯이 평범한 보통 사람이 밀교를 잘못 배우면 오히려 그르치게 된다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는 밀교를 안 가르쳐 주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러면서 장가하스님이 3년 동안 전공법사를 가르쳐 주면서 그대는 2600년 전 세상에 출연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모범으로 삼아서 공부해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출연하셨고 어떻게 법을 펼치셨고 왜 출가하셨고 중생들에게 어떻게 수행을 가르쳐 주셨는지 부처님의 생애를 모범으로 삼아서 공부해라 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가대사 장가스님 밑에서 3년 동안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 전공법사가 불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대요 그러면서 장가대사께서 이제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전공법사를 불러서 출가해라 이렇게 머리 깎고 출가를 해라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본 거겠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서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아주 당부와 부촉의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2년이 되었는지 전공법사께서도 나중에 32살에 32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전공법사께서 방동미 교수 밑에서 1년 동안 공부 철학 공부를 했고요 청나라 시대 마지막 국사였던 밀교의 고승 장가대사 밑에서 몇 년 동안? 안 잊어먹었네요 3년 동안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한 뒤에 세 번째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스승복이 있어요 세 번째 스승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대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거사님 머리 깎은 스님이 아니라 머리를 기른 거사님이었는데 이병남 거사님이라는 분 밑에서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이병남 거사님이 대만 불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래요 머리를 기르고 있는 속인이지만 굉장히 계율을 최저하게 지켰고 97세까지 사셨대요 97세까지 사셨는데 평생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평생을 빨래하고 식사를 당신이 직접 하셨대요 97세신데도 더 놀라운 게 거의 평생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었대요 하루에 한 끼만 우리 같으면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그리고 이 이병남 거사님은 정토연불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정토연불이 뭐냐면 연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해서 다음 생에 아미타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자 아미타부처님 정토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행이 정토연불 수행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병남 노거사님이 이 이병남 노사님이 정토연불의 또 아주 큰 대가였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이병남 노사님께서 굉장히 계율도 철저하고 연불 수행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경전을 굉장히 해박했대요 부처님 경전을 해박하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병남 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병남 노사가 다 이렇게 보더니 자네가 내 밑에서 공부를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지킨다면 내가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첫째 그동안 배운 걸 싹 잊어버려라 그동안 배운 걸 싹 머리에서 지워버려라 둘째 앞으로 오직 내 법문만 들어라 오직 내 법문만 들어라 셋째 책을 보되 내가 허락한 책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아라 책을 보기 전에 반드시 나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보라는 책만 봐라 잘 보세요 이걸 5년 동안 지키라고 했대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내 밑에서 5년 동안 공부한다면 제자로 받아주겠다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첫째가 그동안 배운 걸 잊어버려라 두 번째가 내 법문만 들어라 세 번째가 내가 보라는 책만 봐라 그러니까 전공법사가 그때 출가하기 전이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야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다 완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BTN에서도 수많은 큰 스님들 법문 있잖아요 근데 신도들 보고 소나무 말고는 보지 말아라 막 이러버리면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머 저 스님 막 가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공법사가 한참 고민을 했대요 너무나 그 너무나 좀 교만스러운 느낌 들어서 그러다가 저분이 수많은 불자분들한테 존경을 받는 분인데 저분이 뭔가 큰 뜻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번 믿고 의지해보자 그 약속을 하고 그 세 가지를 지켰답니다 그동안 배운 거는 아예 아는 척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이병남 거사 법문만 듣고 그 다음에 이병남 노사가 보라는 책만 보고 그렇게 5년을 지냈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딱 공부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어떤 깊은 어떤 맛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 5년이 딱 지나고 나서 딱 느낀 게 아 이게 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 보다가 저 책 보고 저 책 보다가 이 책 보고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스님 법문 듣다가 저 스님 법문 듣고 저 스님 법문 듣다가 이 스님 법문 듣니까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도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과나무 이렇게 시실을 심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얼마나 컸나고 땅 뒤집어버리면 가만히 묻어놓고 물 주고 비로 줘야지 오늘 얼마나 컸나고 땅 한번 뒤집어보고 시가 그대로 있네 그 다음 날 가서 또 땅 한번 뒤집어보고 이러면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딱 중심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5년의 과정이 딱 끝난 뒤에 이병란 노사가 전공법사를 딱 부르더니 참으로 대단하오 이 5년을 너무나 잘 지켜주셨어 이제부터 중심이 잡혔으니까 듣고 싶은 법문 마음대로 듣고 보고 싶은 책 이제 마음대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이병란 노사가 자기 잘난 맛에 교만을 부린 게 아니라 제자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건을 걸었던 거예요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나서 이 전공법사께서 다시 스승님 5년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제가 이 5년 동안 그 세 가지를 지키면서 공부했더니 너무나 제가 큰 깊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5년을 자청을 해서 5년을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해서 그 이병남 노사 밑에서 10년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근데 이 방법이 양날의 검이에요 뭐라고요? 양날의 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는 이 방법이 최고예요 좋은 스승 만나서 스승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스승이 스승 본문만 듣고 스승이 보라는 책만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스승한테 질문하면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땐 최고의 방법인데 그런데 지랄 맞은 스승을 만났을 때 나쁜 스승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사이비 교주가 너 이제부터 내 얘기만 듣고 내가 보라는 책만 보고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이러버리면 이제 어떡할 거야? 사이비 교주가 벗어! 이러버리면 어머 어떻게 너 스승의 말을 안 믿는 거야? 뭐 이거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나오잖아 이거 왠지 편집될 것 같지 않아요? 피디님이 편집할 것 같다 어쨌거나 이야기를 이제 틀어서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사이비 교주라든가 나쁜 스승을 만났을 때는 이게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가려야 됩니다 전공법사는 스승복이 있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스승의 법문만 듣고 스승이 보라는 책만 보고 스승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해서 큰 경지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공법사 밑에 이 전공법사께서 이제 방동미 교수 밑에서 1년 그 다음에 장가대사 밑에서 3년 그리고 이병남 노사 밑에서 10년 5년씩 두 번 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비로소 내가 세상에 널리 불법을 전하겠다 이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을 널리 널리 전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우고 이제 그 전국을 돌면서 이제 강의를 하십니다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셔서 지금 90, 90이 넘은 지금에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노수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병남 노사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이 이병남 노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토 연구를 하시던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나무 아미탑을 열심히 외워서 다음 생상의 극락세계에 태어나자 근데 여러분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우리 천상 있죠 천상 천국 있죠 천국 천국하고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는 다른 세상이에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국에는 태어나도 천상에는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다시 윤회로 떨어져야 돼요 천상은 윤회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는 윤회를 벗어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은 윤회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불국토 극락세계는 윤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극락세계하고 천상세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이병남 노사께서 정토연부를 닦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정공법사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도 정토연부를 닦아라 너도 연부를 해서 정토에 태어나는 것을 좀 닦아라 라고 여러 번 가르침을 설했지만 그때마다 정공법사는 예, 예 라고 그냥 대답만 하고는 닦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에도 이 정공법사는 가슴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무아미탑을 불러서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 태어나는 것은 나이 먹은 무식한 노보살들이나 닦는 거다 이런 선입관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불교 공부를 많이 했었어도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불고 연부라는 거는 그 경전 공부 못하는 글을 모르는 무식한 노보살들이나 닦는 거지 내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듣고 대신 이 정공법사가 제일 좋아하는 경쟁이 화음경이었대요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화음경이 팔만대장경에서 가장 양이 많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어려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좋아요? 쉬운 게 좋아요? 쉬운 게 좋아요 머리 나쁘구나 웃져간 얘기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화음경 공부를 하다가 화음경 강의를 17년을 하셨답니다 젊었을 때 17년 동안 화음경 강의를 하다가 화음경 강의를 자꾸 하다 보니까 화음경을 자꾸 읽게 되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화음경에 부처님 외에 수많은 보살림들이 출연을 하는데 이 대승 보살림들은 다 무슨 수행을 했을까 그 화두를 갖고 화음경을 열심히 파헤치고 파헤치고 파헤쳤더니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화음경을 17년 동안 강의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화음경의 최고의 보살님들이 두 분이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시거든요 근데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명호를 연불하는 연불법을 닦았다라는 게 화음경 어디에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화음경 입법개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화음경 입법개품 마지막에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포함해서 수많은 대승의 보살들이 모두 다 아미타 극락세계로 돌아가기를 원을 일으키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회양문이 나온대요 그 구절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밝아지고 눈이 번쩍 떠지면서 아, 팔만대장경의 대승의 가르침의 핵심이 화음경이라며 화음경의 궁극은 극락왕생이다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같은 위대한 보살님들도 당신들이 극락세계로 태어나기를 회양하는 내용이 나온다 화음경의 궁극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가슴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셨답니다 그 뒤로는 그렇게 우리 이병남 스승님께서 나에게 염불에서 정토염불을 닦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내가 업장이 두꺼워서 그 얘기를 못 알아듣다가 화음경을 17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야 정토염불법이 최고구나 이제야 내가 알았구나라는 그런 환희심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의하던 화음경 강의를 폐해버리고 화음경 강의를 놓아버리고 이제 평생 동안 지금까지 평생 동안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강의하는 내용이 법문하는 내용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난 게 최고의 가르침이다라는 이 정토염불법을 가장 열심히 법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불법을 닦으면서 부처님 경전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혼보사를 부르든 지장보사를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결국은 하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 수행은 결국 하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경전에 보면 이 세상 윤회에서 벗어나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어디에 태어나는 거? 연불을 열심히 해서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가장 중생들이 윤회를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이런 수행,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다들 머릿속에 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공법사께서는 굉장히 관상이 박복하셨대요 관상이 엄청 큰 스님들도 젊었을 때부터 관상이 박복하셨답니다 관상이 박복하시고 사주팔자를 보면 한결같이 단명살이 있어서 수명이 짧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면 항상 45을 못 넘긴다 그런 걸 어떻게 맞출까? 용하다 그래서 관상도 아주 박복하고 수명도 단명살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45을 못 넘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젊어서부터 불법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 생은 다 자기 팔자대로 살아간다 이 팔자대로 살아간다는 걸 불교에서는 자기 업보대로 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업보가 자기 팔자예요 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자기 팔자대로 사는데 그 팔자가 결국 누가 지은 업이다? 그렇죠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거죠 결국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의 업이고 전생에 지었던 나의 업보대로 이번 생에 살아가는 거라면 이 업을 고치는 것도 누구의 몫이다? 그렇죠 나의 몫이라는 거죠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이번 생을 살아간다면 이번 생의 업을 바꾸는 것도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아주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 이치를 꿰뚫어보시고 지도를 열심히 하시고 선업을 많이 지으셨대요 복을 엄청 많이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었던 복 세 가지가 첫째가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방생 이제 죽어가는 어떤 그런 어떤 짐승들을 풀어주는 방생을 많이 하셨고 두 번째가 약값이 없는 가난한 병자들 있죠 외롭고 가난한 병자들한테 약값 보시를 많이 했대요 약을 보시하거나 약값을 많이 보시해줬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경전을 찍어가지고 경전을 인쇄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법공양을 많이 하셨대요 경전을 줘요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펼치는 법공양이 최고의 공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고 약값을 많이 보시하고 약 보시를 많이 하고 세 번째가 부처님의 말씀을 담긴 경전을 인쇄해서 널리 널리 보시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세 가지 복을 많이 지으셨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전공법사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가난하고 얼굴도 엄청나게 박복하셨는데 평생 동안 이 세 가지 보시행을 열심히 닦아서 그런지 지금은 전공법사 앞으로 되어 있는 계좌로 매년 천만 달러가 들어온대요 천만 달러 천만 달러? 아니 천만 달러가 들어온대요 그 박복했던 스님이 그렇다고 그 천만 달러를 그 스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뭐에 쓰겠어요? 다 부처님 법공양하는데 당신은 하나도 안 갖고 이게 내 돈이냐 신도들이 부처님 은혜 갚으라고 보내준 돈이자고 거의 다 세 개 널리 법보시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분께서 45살이 되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전공법사가 아 내가 사주팔자로 보면 단명이 있어서 내가 45을 못 넘긴다고 하더니 45이 되어서 딱 이렇게 큰 병에 걸렸구나 뭐 가면 가는 거지 갈 때 가더라도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가자 이제 방 안에 다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오지 연불만 했대요 한 달 동안 오지 연불만 했는데 근데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이유도 없이 병이 저절로 사라져버렸대요 그리고 그 45살 때 그렇게 연불을 하고 기도를 해서 병이 싹 사라지고 난 뒤에 지금 90이 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병에 걸려본 적이 없더랍니다 정말 운명을 스스로 바꾼 가장 대표적인 현대 살아있는 어른스님 중에 한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불법을 닦는다는 거 불법을 정말 제대로 닦고 제대로 수행을 하면 우리가 전생에 지었던 업장을 소멸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오는 미래 세상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에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연불을 하고 아무리 복을 지어도 지금 당장 뚜렷하게 제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첫째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고 그냥 껄렁껄렁 한 거예요 껄렁껄렁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전생의 업장이 아직 두꺼워서 그렇다 다만 기도하고 복을 지은 거는 효과가 있든 없든 반드시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언제라도 내가 받는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효과가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닦아놔야 된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닦아야 다음 세상이라도 편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장의 좋은 일 나쁜 일 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묵묵하게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선업과 공덕의 길을 닦아 나가는데 집중해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전공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네요 제가 또 전공법사에 빠지게 된 게 제가 송광사 유련에 있었을 때 제가 송광사 유련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오로지 참성 공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송광사 유련에 들어가서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송광사 유련에 들어갔던 거였던 것 같아요 유련이 이제 개울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뭐 개울 잘 지키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정말 좋으신 어른 스님, 큰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정말 유련에서 제가 짬지게 공부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련에 있을 때 우리 유련 도서관에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련 도서관에 책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 유련을 관리해 주시는 우리 율주이신 부산 관음사의 지연 스님께서 또 인재를 키우는 교육불사의 원력이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 스님 밑에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때 유련에 있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 전공법사의 법문이 담긴 한글로 번역한 책을 보고 그때 제가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못 들어본 처음 보는 법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대만 큰 스님들 법문에 푹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자기의 시절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전공법사의 이야기처럼 이 전공법사는 비록 타고나기를 박복하게 태어났지만 딱 두 가지 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총명한 복, 총명복이랑 그 다음에 무슨 복이 있었죠? 그렇죠, 스승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성근이었겠죠 이것도 다 자기의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열심히 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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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